전투응대에 나섰다. 무불사위 좋아. 적들이 싫어하는 음식이 뭐였는지 정확히 간파였네. 자, 맛볼 시간이다. 어? 방금 좀 똑똑했다? 옛날에 조직에서 싸울 때도 두뇌파로 적을 다 밀어버리는… 민감의 준비야. 훌륭한 버틀러의 자세야. 한 번에 여러 가지의 임무를 동시에 끝내면서 그 다음 티타임까지 계획해놓는 거지. 그것은 흐름이 변화해. 음, 다 합니까 희망해요. 아무튼 그렇게 뭘 어떻게 한거야? 야 좀 그런건 배우자 나도 전투응대에 나섰다 전투응대에 나섰다 무불하위 놀라운 명령이네요 적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으신 거군요 자, 맛볼 시간입니다 imiento 끌어질 거짓말 3불이 적은 약 1불이 적은 약 1불이 전투응대에 나섰다 평소에费로 사안을 파악하면 열심히ей 방으로 장애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